은메하모, 별건건, 이렇게 필요할 때 내 앞에 나타나주면 그게 운명이지. 왜요? 예쁘네. 탐은? 탐나시면 가지세요. 뭐, 그럴려고 했어. 어이! 사과하지? 해요. 자고. 내가 왜 이 자식한테? 아니, 나한테. 뭐? 아저씨 때문에 지금 내 사인으로 업무 안 되고 있잖아. 그게 왜 나 때문이야, 이 삐X가. 이렇게 머리끄댕을 잡는데 소리를 안 지를 사람이 있나? 아아아아악! 파! 당신도 지름이에요. 아, 파! 어! 내 비위 좀 잘 맞춰주면, 응? 좋겠는데. 그거야 쉽지. 근데 팽은. 나도 될 수 있거든. 퀽. 하악! 잘가! 어머, 그래요? 아이고, 무실야. 아이고, 나 죽겠네, 이럴 어쩐다. 니가 자기 진짜! 함부로 잡지 말지. 적당히 하랬지. 수작도 정도껏 부려. 나 니 장단 맞춰서 춤춰줄 여유 전혀 없거든? 여유가 없단 거지, 춤출 맘이 없단 건 아니네? 싫어, 안 가. 나 가서 놀 거야. 그냥 니가 타. 같이 놀자. 내려 당장! 넌 왜 맨날 나한테만 신경질이야? 신경! 쓰게.